안녕하세요, 여러분. 복잡한 받침을 함께 공부할 김민지 선생님이에요. 우리 찬찬이를 불러서 복잡한 받침에 대해 알아봐요. 찬찬아! 얘들아, 안녕! 오늘부터 배울 복잡한 받침은 전에 배운 대표받침을 잘 알고 있으면 쉽게 배울 수 있어. 그러니까 우리 대표받침들을 먼저 연습해 보자. 잘했어! 어? 그런데 이 자음들은 받침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안 배웠네. 사실 이 받침들은 전에 배운 대표받침들의 가족이야. 오늘은 이 중에 비읍이 들어간 받침가족을 배워보자. 찬찬! 아하! 앞으로 배울 복잡한 받침은 대표 받침들의 가족이구나. 선생님과 피읍 받침가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. 피읍의 받침가족은 비읍입니다. 비읍은 받침에서 어떤 소리가 났죠? 네, 비읍, 읍 소리가 나요. 그럼 받침가족인 피읍은 받침에서 어떤 소리가 날까요? 받침은 이름 속에 소리가 숨어 있다고 했죠? 이름을 잘 듣고 소리를 찾아보세요. 피읍, 피읍 받침 소리를 알았나요? 맞아요. 피읍의 받침 소리는 읍입니다. 따라해 볼까요? 읍, 읍, 읍 분홍색 칸에서 비읍은 브, 피읍은 프 로 소리가 다르지만 연두색 칸인 받침으로 가면 비읍, 피읍 모두 대표 소리인 읍 소리가 나요. 받침 가족은 소리가 똑같아요. 읍, 읍 그럼 이제 선생님과 글자들을 보면서 받침에서 정말 대표 소리인 읍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 봅시다. 선생님이 내는 소리를 듣고 어떤 받침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세요. 입, 이읍, 입 어떤 받침 소리가 났나요? 네, 입술이 빠르게 닫히는 읍 소리가 났지요. 정말 대표 소리인 읍 소리가 나네요. 이번에도 어떤 받침 소리가 났는지 잘 들어보세요. 입, 이읍, 입 어떤 받침 소리가 났나요? 네, 이번에도 읍 소리가 났어요. 받침이 피읍이어도 소리는 읍이고, 비읍이어도 소리는 읍이네요. 소리만 들으면 싱싱한 입인지 얼굴에 있는 입인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나중에는 뜻에 맞게 쓰는 것을 배울 거예요. 선생님과는 먼저 글자를 읽는 연습을 해봐요. 마지막 연습입니다. 선생님의 소리를 잘 듣고 어떤 받침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세요. 엽, 여읍, 엽 어떤 받침 소리가 났나요? 네, 읍 소리가 났어요. 찬찬한 글 153쪽은 찬찬이와 연습해 봅시다. 하나, 둘, 찬찬아! 얘들아, 선생님과 비읍 받침 소리를 잘 배웠지? 나와 좀 더 연습해 보자. 내가 여기 있는 글자를 읽으면 너희는 받침 소리를 잘 듣고 이곳에 대표 소리를 써봐. 숲, 수읍, 숲 대표 소리는 읍 집, 지읍, 지읍 대표 소리는 읍 압, 아읍, 압 대표 소리는 읍 접, 시, 저읍, 시 대표 소리는 읍 무릎, 무릎 대표 소리는 읍 덮, 밥 더읍, 바읍 대표 소리는 읍 높, 다, 노읍, 다 대표 소리는 읍 높, 다, 노읍, 다 이제 읽기 활동입니다. 먼저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줄게요. 집 높, 다 앞, 지, 마 보고 싶, 다 선생님의 시범을 잘 봤나요? 띵동 소리가 나면 선생님이 글자를 읽은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글자를 읽어보세요. 집 앞 앞 밥 밥 삽 옆 숲 톱 높다 접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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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춥다 무릎 접시 뒤덮다 뒤덮다 갑다 입 입 입 사 귀 앞 앞 치마 보고 싶 다 처음하는 복잡한 받침을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. 그럼 선생님과 오늘의 도전을 해봐요. 오늘의 도전! 오늘 배운 자칭 가족으로 문제를 내볼게요. 큰 소리로 화면에 나타나는 글자를 읽어보세요. 1단계입니다. 정답은 입! 정답은 옆! 정답은 숲! 우와! 2단계입니다. 정답은 깊다! 정답은 덮밥! 이제 3단계입니다. 앞치마! 와! 오늘의 도전 성공! 오늘의 도전까지 잘 성공했네요. 그럼 선생님과는 다음에 만나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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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윽 윽 윽 윽 예!